Happy birthday to you! 프링이들 선물이에요. 아쉽네요. 배티? 안녕, 프링이들. 짠, 준비 다 했지? 오늘 저 성수동 놀러 가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소풍샵 갔다가 피자 먹고 그리고 프링이들한테 줄 커플 선물을 고를 거야. 오늘도 역시 부었네요. 그리고 눈이 부어가지고 지금 한 사고풀 됐네요. 오늘 렌즈를 좀 바꿔봤어. 어때요? 올리브 색깔 렌즈. 소풍샵 왔거든요. 완전 내가 좋아하는 핑크핑크. 제가 또 이런 귀여운 뽀짝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수제미가 있어. 핸드메이드. 크리스마스니까 입었어?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걸 입힐 사람이 있으면 입히고 싶다. 배찌. 배찌. 나 배찌 엄마 다 됐잖아. 어딜 가든 배찌 생각해, 이거 봐. 내 건 안 사고 배찌 거 샀어. 사야겠다. 배찌한테도 해주고. 나도. 쌩이들 여기 앉을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너무 귀여운데? 저는 집에 인형이 엄청 많은데.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우와, 이놔. 우와. 우와, 이놔. 너무 귀여워. workout looking. 웨이디 비가붐 웃는 거 아니야 얘? 어머 어머 너무 귀여운데? 하나 살까? 프린이들 너무 귀여워요 패티브어스테인나 얘도 귀여워 얘 애기 안고 있어 남친 있으면 이거 다 사줄텐데 그쵸? 내 돈 내 사랑하니까 다 사고 싶은데 뭔지 알죠? 다 사고 싶은데 나랑 뭐가 잘 어울려 토끼가 잘 어울리죠 토끼 하얘니까 맞죠? 오늘 옷이랑도 어울려 헬로 베이디 없어 프린이들 어때요? 기절 항상 내가 그런 건 없죠 프린이들 두 번째 소품샵 왔는데 여긴 이제 제가 프린이들한테 커플 선물을 하고 싶어 가지고 골랐어요 이런 커플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혼잡이가 약간 역할이 있어 이거 노랑이 귀여운데? 머스타드 색깔? 어? 나 이거 있는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그립토 나이스 내가 먹는 거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프린이들? 이거는 꼭 프린이들이랑 커플 선물해야겠어 크리스마스도 괜찮겠다 그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도 귀여워 음 꽃 향기가 나는데? 봉게가 근데 충분하긴 아쉽지 않네요 컵도 할까? 프린이들 프린이들 선물이에요 저 지금 프린이들 선물 다 샀고 이거 혹시 갖고 싶은 프린이들이 있다면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랑 커플 선물이야 프린이들 갖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프린이들 프린이들 저 여기 고든당지 피자집 왔어요 피자집 피자 먹으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 1시간 기다려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햄버거 먹었거든요 고든당지에서 내가 원래 웨이팅은 안하지만 그때 웨이팅했다고 프린이들 저 배고파요 프린이들 윙키가 윙키 짜잔 미친 본빵 엘ź 프린이들 프린이들 웨이해주세요 괜찮아요 잘 조심해 프린이들 안녕하세요 Gen요 아름다운 attractions 미국에서 배고파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다려봐요 고마워요 응 저희는요 또 잠시 대신 스피터 비싸 비싸 power 비싸 감사합니다 정말 귀엽게 말했다. 프리셔! 안녕, 여보세요! How are you? Nice to see you. Please sit down. 프리셔. Are we good? Are we good? Oh, wow. I'm so sorry. You wait in now. 네, 네. Pizza is delicious, and with those beautiful nails. Really beautiful. Nice to see you. Enjoy.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배워도 배워도 안 되는 영어 내 생각에는 해외에 가서 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게 나오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궁금한 게요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세 개까지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링이네 두 번째가 나왔는데 이거 완전 치즈 냄새 나는데? 근데 여기 좋은 게 원래 한 번씩 줘야 되잖아요 스턴리스 감시가 있어서 피자를 하나씩 갖다 주시거든요 같이 먹고 있으면 피자가 월요일별로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여기 넣고 안 먹고 싶으면 여기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 안 좋아 근데 사실 나 파인애플 피자를 안 먹고 싶어요 약간 나는 뜨거운 익힌 포모토 익힌 파인애플을 싫어해 괜찮은데? 크링이든 이거 맥앤치즈예요 맥앤치즈 어떤지 볼까? 어떤지 볼까? 우와 치즈 대박 여기 치즈들은 다 엄청 늘어나 여기 치즈들은 다 엄청 늘어나 맛있는 거? 데일리 스페셜 피자는 저희가 펜넥 피자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떡해 내가 싫어하는 또 브로콜리가 많아 데일리 스페셜 피자는 같이 먹기 위해 뺨을 싸먹고 데일리 스페셜 피자 또 다 먹으면 좋겠지 하하하 진짜 파신이 없을 것 같네요 진짜 파신이 없어서 너무 뜨거워서 손을 잡을 수가 없네 파신이 없더라 여러 가지 스태셜 치킨 뒤에 들어있어요. 파스타 맛이잖아. 저 양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오늘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어. 프링이들 저 집에 왔어요. 배치 보고 싶었어. 프링이들 나 개엄마 된 것 같아. 완전 개엄마. 내가 밖에만 나오면 배치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계속 CCTV 확인하게 되고. 예전에는 배지 없을 때는 핸드폰으로 인스타랑 카톡만 했는데 요즘에는 있잖아 CCTV만 들어가요 CCTV 계속 배지 생각만 하고 분리불안이 강아지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오는 것 같아 내가 일단 프링이들 내가 오늘 소품샵에서 산 것들을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이 프링이들과 커플템 사실 이런 향초 캔들이 이렇게 다 진짜 킬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도 되지만 진짜 킬 수 있는 이런 캔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냄새 너무 좋아 일단 이 캔들은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스타 보자마자 이거 프링이들이랑 커플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곰돌아 나와봐 배지야 배지야 곰돌이 봐봐 배지 곰돌이 봐봐 배지 곰돌이 배지 곰돌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배지 무슨 냄새지 일단 이 캔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아주 천진난만한 곰돌이가 있다는 거 너 향이 되게 좋아 그래서 프링이들이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 왠지 프링이들은 나랑 닮았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의 취향을 좋아해줄 것 같은 그런 템 향 장난 아닌데? 그리고 여기 처음에 갔던 데서 사장님이 이 거울을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케이크 거울인데 거울이랑 빛이 있어요 빛 그리고 크리스마스로서 사본 귀여운 수세미 근데 저는 이런 소품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약간 귀여운 꼬짝한 것들을 좋아해 그래서 엄마가 막 집에 인형이나 쓸데없는 거 엄청 많아서 계속 산다고 뭐라 하거든요 근데 난 너무 귀여워서 어떡해 어머 이거 내가 쓸 수가 있어 어떡해 어머 미쳤나봐 이거 뭐야 내가 쓸 수 있어 프링이들 프링이들 메리 크리스마스 배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베찌야 엄마가 베찌 머리핀 사왔잖아 해볼까? 옳지 아구 귀여워 베찌 머리핀 했어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구 졸려 베찌야 여기 봐 어프링이들 베찌 어때? 너무 잘 어울리지? 이게 뭘까 베찌야 이거 편지지인가 봐 대박 편지지랑 스티커 스티커 베찌? 베찌 볼에 붙일까?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어머 스티커 엄청 많이 넣어줬어 대박 프링이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베찌의 반응이 궁금한 토끼 인형이에요 토끼 인형 토끼가 곤돈지가 없어 소리가 안 나 베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베찌야 얘 어때? 베찌 궁금해 베찌 토끼 인사 베찌 인사 프링이들 그리고 베찌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밥 먹을 때 밥을 저는 네 번으로 나눠주거든요 아아아 베찌 키움 애견 스쿨에 이육용 소장님이 저희 집에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베찌 훈련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베찌를 키우는데 이런 훈련을 하려면 이런 담요를 깔고 하는게 좋대요 강아지한테 배변판에 쉬야나 응가를 잘하면 이 사료통에 담아가지고 가까이 두고 계속 주는거죠 배변활동을 잘하면 훈련을 할 때 밥을 먼저 줘요 베찌야 이렇게 먹어 베찌 우리 프링이들한테 보여주자 훈련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그치? 베찌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베찌 엎드려 엎드려 옳지 잘했어 베찌 앉아 잘했어 베찌 손 베찌 손 베찌 손 옳지 아이고 잘하네 프링이들 베찌 너무 잘하지 베찌 코 베찌 코 베찌 코 옳지 잘하죠 지금 이렇게 앉아 손 엎드려 뭐고 코까지 배웠어요 이제 춘식이 인형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이 키틴 인형을 너무 귀엽지 않아? 완전 푸근해 베찌야 이거 엄마 거야 베찌 거 아니야 부럽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베찌 갖고 싶어? 여튼 프링이들 오늘은 집순이 브이로그가 아니었어 사실 그쵸? 제가 원래 집순이지만 오늘은 성수동에 가서 찍어봤고 그리고 나랑 커플 선물 받고 싶은 프링이들은 꼭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프링이들 갖고싶으면 나랑 커플땜 하자고 안녕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프링이들 베찌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